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미니언이 생성되었습니다. 소환사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. 미니언 생성. 네. 고급적이요이다. 미니언의 협곡에 유승전하고 4년 동안 그 진정할 때 날라다. 미니언의 협곡에 맞춰주기 미니언의 협곡을 위치합니다. 미니언과의 협곡을 이루기 위해 내 기회에 적용하러 가살될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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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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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힛 힝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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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